완도 해조류 박물이 열렸어요 옛날에 세계 해조류 박물 전시가 완도에서 열렸어요 여기 좀 봐요 대들이 지금 항구에 정박해 있네요 고기 잡고 대들이 노트투어가 있고 족욕 체험자이기 때문에 아직 물이 없어 의자가 참 특이하네요 저 발물안이 조속체험자 하강서가니까 광을여서 할게요 조속체험자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여기 조격체역장도 있고 저긴 노트투 조격체역장도 있고 조격체역장도 있고 면을 맞추면 사전소로